사람이 조금 뛰어가면서 힘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 넘어지버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8% 하다가 이제 2%로 떼고 앞으로 1%, 0% 가는 것은 힘이 자꾸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실질 총금융자산이 변곡점을 이루고 서서히 감소하는 때가 2040년 정도 전후입니다. 2040년 정도에 이제 여러가지들이 동시에 겹치고 있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저 김경록이고요.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투자 쪽에 오래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퇴 쪽 일도 하다 보니까 생애자산관리, 은퇴자산관리 이쪽에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노후 혹은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자산을 좀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경제가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가 아는 것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두 번의 금융위기를 거쳤고 지금은 저성장과 더불어 국내 증시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조금 지금 국면은 여러분들이 좀 시리얼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제의 변곡점 내지는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심각하게 이런 것보다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성장률이 대충 올해도 2.5 뭐 이 정도 전후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대라는 이제 성장률이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온 성장률이 낮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60년동안 1960년 이후 60년동안 경제성장률을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제 8% 고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5년마다 이제 1%씩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이면 2%이죠. 30년이면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에서 6을 빼면은 지금의 이제 2%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이대로 계속 지속됩니다. 2%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1%대, 그 다음에 또 이제 2040년대 가면은 이제 0%대, 이렇게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걸 볼 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2050년대 가면은 뭐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볼 일이고요. 일단은 이제 1%대, 0%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 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그 나라 경제가 조금 심각한 국면에 오래 처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해졌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경제가 오랫동안은 이제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조금 뛰어가면서 힘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 넘어지버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8% 하다가 이제 2%로 됐고 앞으로 1%, 0% 가는 것은 이제 힘이 자꾸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의 몇 가지 뉴스를 보면은 이제 뒤에서 발로 차버린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어디에 닥쳤냐 하면은 주로 중소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충격을 받았죠. 미국은 이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코로나에 대처를 했고 우리나라는 돈도 풀긴 했지만은 상당 부분은 대출을 해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해준다든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자영업자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경제도 저승장으로 가는 국면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충격 이후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물가까지 오르기 때문에요. 수요가 줄어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충격이 오면서 사람들의 회식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헤비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이다가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많이 그때 코로나 동안 늘렸는데 이걸로 이제 올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안해 보면은 이것은 뭐 앞으로 답이 그렇게 잘 안 보이고 답답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충격이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채이죠. 사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전 한 2018년부터 현재 한 2023년 5년 동안 보면은 가계부채가 한 500조 증가했고요. 기업부채가 한 1000조 증가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1500조 증가했는데 기업부채 1000조 증가 중에서 한 300조 정도가 이제 부동산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이 부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2%, 1%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수출과 내수는 양극화된다는 것입니다. 뭐 수출 대기업들 우리나라 여전히 경쟁력 있는 지금 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것, 울정의 슬비 투자이죠. 공장을 짓는 것을 이제 해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수는 이제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비유를 한다면은 속도가 되게 늦어지고 마라톤으로 치자면은 거의 후간부에 접어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한번 크게 갖다 때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직원 국면을 시리스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에서도 작년엔가 그랬죠. 이제 누가 기자가 우리나라가 도대체 장기저승장이라고 총재님은 말씀하시는데 언제쯤 들어갈 것 같냐 했더니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장기저승장은 우리나라가 그 이전부터도 성장률 전망할 때 이미 그 패스, 그 경로는 이미 이제 예견이 된 바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자영업자들의 충격, 그 다음에 부채, 고부채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언제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충격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 시기별로 달라졌을 텐데요. 과거의 성공적인 투자 방식은 어땠고 앞으로의 투자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은 제가 뭐 강의를 가면서 물어봐도 가장 세이프한 자산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면은 부동산과 예금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의 성공 자산은 부동산과 예금이었죠. 예금은 지금은 이제 쿠폰, 이자가 낮지만은 불과 여러분들의 과부와 경험으로 본다면은 예금 같은 경우 5% 이상 이자를 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날 정도의 수익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금만 하더라도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에서 1,960년, 그 다음에 5,100만 명까지 증가하니까요. 내수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많이 팽창하고 확산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제 성공,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기죠. 고성장 시기에 이제 성공하는 자산은 딱 그냥 지금도 우리나라 가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앞부분에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변화를 시리스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미 변했는데요. 사람들은 뭐 금방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니까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저승장이라고 그러면서 저금리입니다. 예금의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금을 가지고 자산 축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아마 자산의 실질 가치가 이제 감가상각당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내수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수 부분은 예전히 앞으로도 수출업종과 달리 계속 침체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뭐 이게 시작이고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계속 1,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내수와 가장 부동산은 내수와 가장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동산도 모두 다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양극화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다 부동산을 가졌을 때 우리가 수익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보편적으로 결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아주 일부분의 양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자산 포트폴리오는 미래에는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일본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는 어떤 투자 방식이 유행했고 어떤 게 효과적이었나요? 일본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가면서요. 처음도 일본도 처음에는 90년대 자기들의 경제 쇼크를 받았을 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보았어요. 저렇게 오래돼 갈 거라고는 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일본의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2000년대 가면은 이제 명실공이 제로범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 쿠폰 높은 걸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가 0.3%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즈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쿠폰 높은 것들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앤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결국 쿠폰 낮은 데서 쿠폰 높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나라가 대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만이 TSMC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지만요. 대만도 거의 20년 이상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은 그게 펀드가 뭐가 많이 팔리는가 보았더니 국내 주식 펀드는 거의 안 팔렸어요.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요. 거의 뭐 펀드 시장의 한 70% 제 기계적으로는 그 정도가 해외 채권 펀드였습니다. 쿠폰 높은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정기예금 금리가 3%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높은 쿠폰 찾아 3만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적 관점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한국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큰 인구의 변화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투자적 관점에 바이오고 헬스케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20대 30대 40대 아마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층은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은 젊은 애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니까요. 20대 30대 40대가 그래서 쉽게 말해 20, 40이 이제 소비의 주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 70 저는 50, 70을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저성장의 시대에 제가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뭐 섹터 이런 것은 다 아시니까 그렇고요. 50, 70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2000년 초반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데 보면은 20, 40의 인구가 50, 70의 인구보다 한 1500만 명 이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 40이 소비의 주축이죠. 그래서 2000년대는 쭉 보면은 다들 어디서나 20, 40을 주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 40년 정도 전후 해서 그쪽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50, 70 인구가 20, 40 인구보다 오히려 천만 명이 많아집니다. 1500만 명이 적다가 천만 명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이거든요. 그리고 50, 70이 이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지금 이런 거 느끼실 것입니다. 소비시장이나 안 그러면은 공연이나 이런 곳에 50대, 60대 파우들 이런 걸 느끼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숫자가 더 늘어나고 늘어난 숫자가 앞으로도 한 4, 50년 지속됩니다. 그래서 50, 70은 한마디로 앞으로 거의 4, 50년의 시장을 지배할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50, 70들을 타겟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까 하는 부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60, 70 이 정도 간다면은 이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가 뭘까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여행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맛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슬슬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50, 70이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파워 시니어 내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70대를 넘어가면은 이제 자산도 줄어듭니다. 그렇긴 한데 50, 70대까지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무엇을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예를 들어 자산관리업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 자산관리 중에서도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20, 40들이고요.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이제 60, 70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인출할 때 소위 말해 금융자산에서 은퇴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잘 초점을 맞춰도 그게 꽤 유용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는 바가 자산을 가지고 IRP에 넣어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주 큽니다. 그럼 뭐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이 시장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성장이고 인구로 본다면은 인구 때문에 주로 이런 측면이 큽니다. 여기에서 이제 20, 40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구는 많이 줄어들지만은 이제 50, 70의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상하는 쪽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70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바뀌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구조라니까 이제 좀 이게 거창한 면도 있고 좀 이제 정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기로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야 이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70대 이후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경제 전체의 영향은 결국 아직은 한 1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의 변화라는 것은 극한 환공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당장 뭐 올해 출생률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방향을 한번 틀어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곡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배가 천천히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향을 완전히 뒤튼 것이죠. 그 이제 방향의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출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출생으로 이제 애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경제 부작용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다 부양 비용이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부양 비용이 줄어들어요. 국가 입장에서도 그래서 국가의 초중고 예산이 남아 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줄어드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은 더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이제 남아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냐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출생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적어도 한 20년 있으면 나타날 것이고요. 물론 이미 출생률이 떨어진 것은 앞으로 3, 4년 지나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비해서 한 20만 명의 출생률이 출생의 숫자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역량이 이제 1단계로 나타나고 2단계는 또 한 20년 지나면은 거의 결혼 세대별로 툭툭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나면은 또 한 20만 명 툭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병곡점을 우리가 고령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줄어드는 것하고 비유를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병곡점이 언제쯤 될까 보면은 인구학자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다 종합하고 다른 부분의 여러 주변의 데이터들을 보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이 이제 소위 말해 적자로 돌아서게 그러니까 보험료 받는 것보다 보험료 나가는 게 많은 그때가 2041년부터입니다. 현재 이제 9% 보험료 하에서는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총가구수가 정점을 이루는 때가 2038년입니다. 2040년 정도 전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인구 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총금융자산 이제 실질 총금융자산으로 계산해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실질 총금융자산이 병곡점을 이루고 서세히 감소하는 때가 2040년 정도 전후입니다. 2040년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들이 동시에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큰 문제 없다. 10년 동안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때 동안 개혁을 해야 되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도 이것을 변화를 맡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40년 정확하게 2040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고요.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이 정도가 이제 병곡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2035년부터 2045년 사이 이 정도에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뭔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경제도 이제 상당히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업이며 기업들의 전략을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대처를 하고 하는 기간이 이제 이 사이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 기간을 이 전환기 트랜지션 피리어드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전환기가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모두의 장기 저성장 부분을 실효하게 보시라는 것이 이게 뭐 심각하고 큰일 났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좀 신중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나의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인데요. 제목을 잘 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목 장사만으로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제목 보고 야 땡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땡기느냐? 성장이 멈춘. 여기에 이제 땡긴다고 그러는데요. 성장이 멈추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금과 부동산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게들이 부를 이루어왔는데 이게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는 이걸로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도 낮아지고 부동산도 내수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의 방향을 훨씬 글로벌하게 봐야 되고 약간 위험한 영역으로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환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앵큐리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이제 채권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리트를 산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예금이란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은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한마디로 예금이라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시중원행 가서 가입하면 눈광고 가입에도 차이 없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투자는 올바른 정석의 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게 될 텐데 그 행동이 변화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정석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투자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쓴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투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 투자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 높이에 있는 투자론이라는 책을 이만큼 확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라는 책을 아주 일반인도 이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보자 하는 것이 제 동기였습니다. 그 뭐 어느 정도 그게 달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50대 이런 분들이 읽으시고는 자녀에게 이 책을 꼭 읽혀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올바른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투자의 첫 걸음을 좀 정석으로 바둑을 배울 때도 정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변칙을 배우는 것이죠. 정석을 안 배우고 싸운 바둑부터 배우면 나중에 가서 정석을 배운 사람한테 다 지게 됩니다. 요즘 뭐 AI가 나와서 그것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AI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건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투자의 천재는 저런 걸 안 봐도 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이고요. 일반인들은 하여튼 정석의 길을 밟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확실히 보시고 제가 이게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다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인정된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익히고 나서 뉴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업적을 이룬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자기가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인데요. 그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업적이 있어 기회차이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투자론이라는 것을 많은 앞에 선배들이 그 업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놓은 것이고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깨에 딱 올라서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올라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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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